너 이제 순수로 누구 만나야지, 네 행복 위에서. 어느 남자가 좋대요? 오빠는 모든 거 알고 나서 너무 불쾌했지? 그래도 그러면 돼.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봐. 부탁이기도 하고. 이건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. 얼굴을 볼 수 있어야 정성을 들이든지, 진심을 보이든지 하지. 사랑의 기쁨 문화작가 아시죠? 신딸이라면서요? 너, 여행이 한 번 만나볼 생각 없니?